한국홀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한국홀마는 2022년 6월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4.25% 하락한 34,9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비 약 마이너스 15.5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23일 5만 8,8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3만 3,9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22일 9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27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홀마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3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8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3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6월 7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7.7%에서 약 23.7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23일 약 27.7%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17일 약 23.4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5,358억 대비 약 196.0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842억 원으로, 2015년 607억 대비 약 38.7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31%입니다. 순이익은 약 435억 원으로, 2015년 454억 대비 약 마이너스 4.2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74%입니다. 한국홀마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34배이며, 지난 2016년 26.1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9.7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9배이며, 지난 2016년 4.8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9.74% 감소하였습니다. ROE는 1.67%, ROE는 3.2%입니다. 한국홀마의 시가 총액은 7,985억 5,31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29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5,86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0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3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842억 6,75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5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순이익은 435억 3,48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20위, 코스피 종목 기준 305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 콜마에 대해, 6회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7만 원을 제시하였고, IBK 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만 3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만 9천 5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6만 9천 8백 원에서 5만 8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만 8천 원에서 3만 4천 9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0회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콜마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